문학난음 도서 저는 북수원 도서관에서 수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학난음 도서 보급 사업은 국내에서 발관되는 우수문학도서를 선정 보급함으로써 문학 출판시장 지능 및 창작 여건 활성화를 견인하고 다양한 문학 활성화 프로그램의 연계 확산을 통해 국민의 문학 향유, 체험 기회 확대 및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도서관 입장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선정한 문학도서를 제공받아 양질의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도서를 읽음으로 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북수원 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1, 2, 3층 각 공간을 보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어느 공간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개방형 도서관으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1층에는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 1년 내내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지역 시민의 문화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수원 도서관은 미술특화도서관으로 2층에 별도의 미술특화 자료실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과 예술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수원 도서관에 오시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문학 나눔을 통해 보급된 훌륭한 도서들을 비롯해 수많은 도서와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저희 북수원 도서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